오스트가 이상해요. 다같이 청소노래 시작! 슥득 딱딱 청소하자. 물건들의 제자리를 다가 쏙쏙 반짝반짝 닦아봐요. 시커먼 먼지고 제자리를 뻥뻥하게 이젠 안녕. 예헤이! 으이. 저런 날쇄고 강한 녀석이 부활하면 토이카을 몰아낼 수 있을 텐데. 난 갱고루가 싫어. 토이카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. 나의 무화 비스트야. 토이카들을 공격! 더러운 건 좋아. 어? 뭐야? 방이 왜 이렇게 또 더러워졌어? 너구나! 어, 아냐! 니가 그랬잖아! 더러운 건 싫어! 가짜가 나타났다. 거기서! 오스트! 오늘 오후 우리가 세 살 깨끼렸던 초상화를 훔쳐가겠다. 내 이름은 오데스. 오스트! 그림과 아이스크림 가게를 훔쳐간 죄로 널 체포하겠다! 무슨 소리야? 난 계속 여기 있었는데. 그럼 저건 뭐지? 나도 아니란 말이야! 근데 넌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거야? 기분 나쁘게 널 먼지처럼 빨아들여 버리겠어. 덤벼라! 이거 떼지 못해. 오스트가 동영이야! 새로운 부하 오스트! 아니, 오데스! 도이카들을 공격해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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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como Tu Horus Wii U!! 으악! 으악!